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주식헌터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간단하게 업종과 주도주 얘기 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했던 미국 8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고요 근원 CPI가 시장의 상치보다 상의를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나스닥이 근 2년 내에서 5% 가까운 최대 낙폭을 보여주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개파락으로 크게 하락폭을 보였지만 낙폭을 줄이면서 나름 미 증시보다는 좀 견주한 흐름을 보여줬다는 거 하지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주식헌터라는 시간이 매크로적인 지표보다는 업종과 그 업종 내에서도 주도 주를 좀 얘기 드리는 시간이다 보니까 지표보다는 그리고 지수보다는 업종과 개별 기업에 집중하자 특히 제가 얘기 드리는 부분이 결국 기술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실적까지 좋은 기업들은 하반 경지성이 튼튼하기 때문에 지수 대비 따라서 많이 똑같이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리바운딩이 되거나 되돌림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고요 또는 하반으로 많이 안 밀리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꼭 기업들 보실 때 실적도 체크하셔라 좀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네 번째 주식헌터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굉장히 큰 화두였죠 태조 이방원에서 조를 담당하는 친구고요 조선산업에 대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방송을 통해서 업종과 관련된 주소주를 좀 소개를 드리다 보니까 달리는 말에 타는 업종보다는 달렸다가 좀 쉬어가고 있는 구간에 있는 업종들을 좀 가져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염두에서 제 주식헌터 강의를 들으신다면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되시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조선업종 지금 어떠한 분위기인지 체크하고 좀 염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선업종 봐야 될 게 결국 수주겠죠? 그렇죠?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목표 달성률이 90%가 넘는 달성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22년 목표 달성률 상선과 해양으로 나눠본다면 해양은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선 쪽은 거의 150% 가까운 달성률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상선 쪽에 대한 수주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나 보시면 대우조선의 향, 현대중공원,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한국조선의 향 대부분 LNG선에 대한 수주 공급 계약 공시를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근데 수주도 많이 되고 그럼 돈도 많이 벌 텐데 주가는 최근에 왜 안 갔나요? 물론 2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8월 중순 이후겠죠? 그때 이후로 주가 랠리를 펼치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왜 안 갔는지에 대해서는 이따 제가 현대미포조선이라는 기업의 주가 흐름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 수주 분위기는 매우 좋다라는 거 첫 번째 포인트로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 배를 건조하는 기간이 3개월, 6개월 만에 뚝딱 만들 수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중소형 선박도 1년 정도가 걸리고요 대형 선박 같은 경우는 커스터마이징이나 다양한 기능 옵션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2년, 3년 정도 걸린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수주가 당장 올해 실적이 안 잡혀도 됩니다 2022년 남은 4분기와 그리고 내년 2023년까지 매출의 온기가 반영이 된다고 했을 땐 당연히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로 다시 한번 주가는 리레이팅 되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들 얘기를 드리겠고요 수주 달성률 반드시 조선 업종 보실 때 주의하게 봐야 될 포인트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주 금액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목표했던 수주를 잘 달성하고 있고요 지금 수주 금액 어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지 연간 과거 데이터를 비교하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파란색 박스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는 파란색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정말 이 조선 업종에 대한 암흑기라고 말할 수 있는 시즌입니다 2016년 8,400억 정도 달라받게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저조하죠 근데 작년에 지금 이 수주 금액이 얼마였나요? 거의 5배 가까운 수주를 했고요 2021년에 실적이 반영된 이 수주가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계속 반영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주가가 저렴한 자리일수라고 판단해 볼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이따 또 개별 기업들 보면서 주도 주들을 얘기 드리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 2021년 분위기도 매우 좋습니다 2014년 이후부터 가장 좋은 수주 금액을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도 또한 만만치 않은 수주 금액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2021년, 2020년 좋은 수주 금액들은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도 반영이 된다는 것도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결국 지금 당장에 대한 주가도 싸다고 판단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부분이라고 또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 배를 만들어서 팔 때 이 조선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도 물론 중요하죠 그동안은 사실 2008년 금융 이후부터 굉장히 좋지 않았던 건 다들 아실 겁니다 특히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차화정이라고 하죠 자동차, 화학주, 정유주 안 좋은 분위기도 이어졌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서 이런 업종에 대한 행제세 얘기들이 나오긴 했지만 하지만 사실은 불쌍한 업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암흑같았던 시간을 보냈던 거죠 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치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조선가는 거의 바닥에 있었습니다 거의 바닥권에 있었기 때문에 배를 많이 만들고 잘 팔더라도 좋은 가격을 못 받았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따도 얘기 드리겠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물동량이 최근 3년 동안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 플러스 조선 가격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이런 부분들 조선 가격이 지금 높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 배를 하나당 팔아도 더 많은 이윤과 매출액을 남길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더 포인트 제가 좀 적어놓은 주석 내용이 있는데 그동안 수주가 부진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수주를 하더라도 저가 수주를 했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서 지금 팔아봐야 돈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부터 수주한 배들은 조선 가격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비싸게 팔 수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보다는 내년 그리고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더 기대되는 업종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을 기점으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지금 조선 가격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로 만드는 가격도 비싸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고 조선 가격도 높아지고 있다는 거 두 개 다 놓고 봤을 때는 조선 가격이 높아진다는 건 당연히 조선 배를 만드는 기업들에 대한 수익성과 매출액이 좋아진다는 부분들을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포인트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아까 얘기 드렸던 부분입니다 굉장하게 수주를 많이 잘하고 있는데 왜 계속 적자였나요? 라고 한다면 배를 만들 때 들어가는 후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후판 그리고 철강 강제들 이런 가격들이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되면서 회사는 사실상 대손충당금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쌓아놨습니다 대손충당금이라는 건 회계적인 부분에 의해서 다루는 내용인데요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돈을 못 받을 수에 대한 그 위험도를 미리 쌓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채 계정일 수도 있지만 이걸 만약에 환급받으면 다시 수익을 돌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게 비용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대손상각비가 쌓이면서 비용이 쌓이게 되고 그런 부분들은 이미 대손충당금을 쌓아놨기 때문에 이런 위험도를 좀 관리하는 회계 과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판 가격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함으로써 돈을 못 벌었어요 좀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지금 바로 먼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미포 조선이라는 기업의 제가 일본 차트를 좀 가져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위에 고점도 계속적으로 높여주고 있으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이 저항선, 윗선에 있는 저항선 맞을 때마다 내려오고 지지선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패턴들을 보여주는 게 뭐였을까요? 수준은 많이 되고 있는데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 실망매물이 터지면서 주가는 내려가는 것을 그동안 계속적으로 반복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현대 미포 조선이라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중소형주에 대한 선박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매출을 인식하는 기간이 빠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여타 기업들 대비해서는 주가 흐름이 주었고요 제 마지막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갔는데 이 부분이 뭐였을까요? 바로 2분기 실적이 적자를 큰 폭으로 축수를 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3분기와 4분기에는 당연히 흑자 전화할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물론 최근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눌린 공 구간을 활용해서 매수를 하셔라 분할 매수를 차곡차곡 하셔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3분기 지금 이제 9월달이 거의 중반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3분기 실적들을 이제 대형주부터 차곡차곡 발표를 할 겁니다 흑자 전환한 뉴스가 나온다면 이 조선 업종에 대한 분위기는 달라질 거고 다시 한번 정고점을 뚫 수 있는 상승 랠리를 펼칠 수도 있을 거라는 부분들을 보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기술적으로 좀 더 얘기 드려도자면 입형선이 계속적으로 수렴했다가 발산했다가 수렴했다가 발산했다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입형선이 수렴할 때는 매우 중요하게 보실 포인트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조정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판단도 한번 공부하신다면 매우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얘기 드려보자면 철광석 가격이 지금 많이 싸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철광석 가격도 내려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만들고 있는 후판의 가격도 같이 내려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이 두 개의 도표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수주가 많았는데 주가가 못 갔던 이유는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좋지 않았다는 부분일 거고요 하지만 2분기 때 적자 축소를 했고 3분기, 4분기는 흑자 전환을 하면서 현대미포조선 기업은 올해 연간 실적으로는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기대감까지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 LNG선을 좀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주도주로 갖고 왔던 기업들도 LNG선 플러스 LNG선에 들어가는 본행제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LNG선 운반선의 수주장구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수주장구도 많은데 조선가 가격도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렇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의 생산 물량 외에도 다른 쪽, 피드 쪽에 대한 생산 용량도 계속적으로 추이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결국에는 친환경 에너지로 그렇죠? 뭐 ESG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친환경에 대한 화두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LNG라는 천연가스 부분은 사실은 완벽한 100% 신재산 에너지로 넘어가는 브릿지 에너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100% 완벽하게 0에서 100% 신재산 에너지로 넘어가는 시프트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떤 바이오 연료라든지 LNG선에 대한 LNG연료들이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100% 화석연료를 배출시키지 않는 신재산 에너지로 넘어갈 텐데 그런데 지금 그 과정에서 지금 LNG선 그렇죠? 또 하나 뭐였을까요?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이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려감도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최근 랠리를 펼쳤지만 조정을 받고 있다는 거 다음 상승 랠리는 결국에는 3분기 실적, 하반기 실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좀 더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 보고 있는 건 지금 이 물동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연수를 다 채우고 나서 패선을 시켜야 됩니다 그 배를 패선을 시켜야 되는데 패선을 시키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패선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면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포인트 3가지 수주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 신조선가, 중고선가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아직 패선되지 않고 돌아대고 있는 이 배들이 패선시킨다고 한다면 새로운 신규 배에 대한 수주까지 이어질 거라는 이 3가지 포인트만 놓고 보시면 저는 굉장히 조선업종 당장이 아니더라도 내년과 내후년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주가가 미리 6개월 선반화 된다는 걸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열심히 관심을 가져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구조적으로 또 성장할 수 있는 산업군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 시간이 좀 제약이 많습니다 그리고 얘기 드리고 싶은도 굉장히 많고요 제가 알고 있는 이런 지식들을 굉장히 많이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방송 시간 제약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랑 좀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저랑 참여할 수 있는 영어로 된 링크가 나올 거고요 편하게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탑신으로 갈 겁니다 핸드폰에서 문자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이죠 산업 분석을 끝냈다면 탑다운 방식으로 그 업종 내에서 제가 좀 이 종목들은 탑픽으로 보겠다는 종목들 황금 주도주를 오늘도 두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배를 만드는 회사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힌트를 잠깐 드리긴 했는데 LNG 선에 들어가는 LNG라는 건 천연가스는 초저온 상태에서 보관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LNG 배에 만들 때에는 이 본행제를 당연히 탑재를 시켜야 되는데요 그 본행제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두 번째 기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개의 기업들 좀 차차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기업은 사실 형대중공업이라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좀 상장이 된 기업이죠 최근에 나타나는 원자재 가격 아까 얘기하셨던 철광석 그리고 후판의 가격이 안정한이 되면서 이제 하반기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동안 저가 수주로 수익성이 부진했었지만 지금부터는 조선 가격도 높아지고 했고요 그리고 배들에 대한 고가 배의 수주가 일어나면서 이게 이제 건조가 되는 과정에서 실적이 온전히 다 반영이 될 거라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이 기업을 또 바라보는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이 상업 업종은 사실 단기적인 업종보다는 중기적으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끌고 가도 되는 종목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나눠사도 되는 업종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린 이유는 사실 이 실적 자체가 3분기에도 흑자 전환이 돼도 잘 나오는 실적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철광석이나 원자재 가격들이 안정화되면서 올해 4분기라든지 또는 내년 상반기에 흑자 전환을 큰 폭으로 이뤄낸다면 주가는 굉장히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미리미리 좀 보시면서 6개월 선반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 산업이라고 좀 가져왔다라는 이유 포인트도 좀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간 영업 실적 추이랑 전망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익률 보시면 2021년 데이터가 좀 됐기 때문에 잠정치로 나왔긴 한데 사실 이제 적자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웠던 부분은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수익성을 제대로 반영시킬지 못기 때문에 주가가 잘 가지 못했다는 거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2022년 좀 기점으로 흑자 전환을 일어낸다든지 영업익률이 돌아선다든지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3년, 2024년에도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작년과 올해 수주됐던 부분들이 매출에 인식이 되면서 수익 성과가 좋아질 거다라는 부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좌측에 있는 부분은 월별 누적 수주 금액입니다 제일 진한 색깔이 이제 2020년 굉장히 좀 걸음마 단계 있죠 그리고 2021년 수주 좋고요 2021년 수주만큼은 아니지만 올해에 대한 어떤 수주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이 도표에서 충분히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 업종을 좀 가져오다 보니까 실적이 좀 부진했다가 턴 어라운드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실적에서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좋은 실적을 계속 냈던 기업은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좋은 실적을 내도 많이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분위기였는데요 적자였다가 흑자를 크게 이뤄낸다든지 아니면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작년 한 해치를 벌었던 실적이 완벽하게 돌아서는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강력하게 돌아서고 상승을 좀 크게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현대중공업도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적 좀 간단하게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이익은 계속 적자였습니다 아쉽죠 올해까지도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3분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는 올해 실적이 아니라 내년 실적을 바라봐야 된다는 포인트를 또 얘기를 드리겠고요 영업이익은 우선 실적 성장이 완벽하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순이익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 연평균 성장률 2019년 대비해서 2024년까지 50%씩 성장해 줄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9년에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 2%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적자겠고요 다만 내년에 4% 그리고 내후년에 7%까지 올라갈 거라는 놓고 봤을 때는 현대중공업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그 부분 이미 주가의 어떤 적자라는 부분들은 반영이 되어 있다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순이익은 결국에는 흑자 전환을 이뤄낼 거다라는 부분들이 현대중공업을 바라보는 투자 포인트가 되겠고요 부채비율, 유보율, 유동비율 그렇죠? 저는 재무환영상 지표도 매우 열심히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비율은 사실 아쉽습니다 이번 2분기에 높아지긴 했는데 이 부분은 다르게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지금 수주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려면 이 중호장대 산업에서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장치 산업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 고려해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그 유보율도 잘 유지되고 있고 제가 되게 중요한 게 유동비율입니다 100% 이하면 안 좋다고 얘기 들었는데 안 좋죠? 근데 제가 얘기 드릴 앞으로 돈을 벌 거란 기대감을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3분기, 이번 4분기 때 유동비율 100% 넘어갈지에 대한 부분도 꼭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맘에 드는 제일 많이 없으신 편은 아니지만 3분기, 4분기 흑자전환 한다는 전제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얘기를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도 저는 대략적으로 한 16만 5천원 정도 예지를 드리겠고 내년과 내후년 실적을 바라보자 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배를 만드는 기업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LNG선 수주를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LNG선에는 초저온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본행제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1등과 2등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1등 기업은 한국 카본이고요 두 번째는 동성화인텍이라는 기업인데 근데 전문가님 그러면 1등 기업을 하는 게 좋지 않나요?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바라봤을 때는 우선 한국 카본이라는 기업은 2, 3년 전에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근데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줘야만 좀 어떤 대부분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동성화인텍은 지금부터가 좀 사상 최대 실적을 보여줄 거라는 기업이라는 거죠 물론 올해 실적은 역성장일 겁니다 하지만 내년과 내후년 실적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연평균적으로 약 15% 중반대를 유지하면서 올라갈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019년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2020년과 2022년을 비교한다면 영업이익률이 내년과 내후년이 좋겠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좀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포인트를 좀 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따 다시 한번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 재무 안정성 지표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 살짝 아쉽죠? 근데 수주가 워낙 많고 수주에 대응하기 위해서 돈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채 비율을 이 정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100%를 크게 상위하지 않고 있어서 무난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유동 비율도 100% 넘는 130% 성적이 줄지 않았기 때문에 준수한 수준 그 이상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유보율 또한 현금성 자산이 많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기업이다라고 재무 안정성 지표 점검을 동선화인택 해봤습니다 동선화인택 이제 LNG선 여기에 발주가 많을수록 당연히 세계적으로 1등 2등 기업인 한국 카본과 동선화인택에 대한 어떤 실적이 좋아질 텐데요 당연히 보시면 한국 수주 점유율이 높고요 여기에 당연히 공급하고 있는 세계 1등 2등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 카본과 동선화인택이 수주에 대한 동사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동선화인택 수주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굉장히 많았고요 2022년 예상치입니다 예상치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년과 내후년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실적 얘기 드렸지만 그렇죠 내년과 내후년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과 어느 정도 가시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부분들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관종 EPS를 보자면 올해가 사실은 사실 아쉽긴 합니다 아쉽긴 하지만 올해를 올해가 못했기 때문에 이 기저효과를 제대로 누리면서 내년과 내후년 좋은 실적을 낸다면 이 회사의 주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들을 좀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좀 암흑기 같다는 시간은 좀 보내고 그렇죠? 올해가 좀 그 해였던 것 같은데요 내년과 내후년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산업군에 대해서 당장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번 3분기, 4분기 흑지화 전환한다는 부분들 챙겨보시면서 내년과 내후년 실적이 제대로 찍히면서 성장하는지 부분을 본다면 충분히 지금 이제 3분기가 끝난 이 시점에서 끝나가는 시점 이 시점에서 꼭 관심있게 보셔라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산업 분석도 열심히 했고요 관련된 또 황금지도 주계중목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아쉽죠? 제가 더 많은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부족함이 좀 있습니다 저랑 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참여할 수 있는 영어로 된 링크가 나오고요 클릭하셔서 편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영어로 된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답신으로 갈 겁니다 핸드폰에서 클릭하셔서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CPI가 조금이라도 높게 나오면 과하게 반응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느 순간 또 안도렐리 얘기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경제적인 해제와 인사이트 있는 사람과 순탄하게 시장을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지컨터 4강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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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